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지장보살님과 관련된 구아산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이제 4대 영장이라고 해서 오대산 북위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당나라 초기에 완성되는 오대산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완성되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당말의 구아산, 지장보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절에는 가장 떡상한 유적지라고 하면 보타라카산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성지 그리고 당말의 아마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거고 그 정체성이 뚜렷해지는 것은 아무래도 오대식국 시대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해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낙산사하고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낙산사가 오히려 빠르냐라는 문제가 또 벌어져요. 그게 의상대사도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중국이 더 빠르고 우리나라가 될 거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면 낙산사 기록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의상대사랑 관련된 의상원효가 나오니까 믿을 수 있느냐? 그것도 삼봉주사에 나오는 기록이잖아요. 문제는 그게 의상정교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걸 100% 또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당대의 기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구체성이 갖춰지는 것은 사실은 이쪽이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정도의 추정은 해봅니다.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신라 쪽에 영향을 주니까 당나라 때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완전하게 지금 같은 형태를 갖추는 거는 5대19 시대 정도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정도를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저 사천성 쪽에 아미산 그래서 보현보살 도량 하는데 거기에는 뭐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보현보살이 그렇게 인기가 있질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력적 보살이지 보현보살은 독립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장보살, 관세현보살, 그다음에 저 문수보살 이런 분들은 독립적인 부분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미륵보살까지 이렇게 독립적인 성향이 있는데 보현보살은 계속 보조적인 역할이죠. 그래서 화엄경, 보현냉원품 정도의 역할들밖에 없어서 그래서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아미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신해라고 하는 절벽. 몸이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사신, 사신한다, 사신한다. 여기 사신. 사신. 이야, 이름 자체가 사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리면 한 천 미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딱 뛰어내리면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으면 저걸 비석을 만든다니까, 청나라 때.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진구사라는 사람하고 지방관리 이분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이분하고 진구사가 이 비석을 만들어요. 그만큼 영엄한. 그래서 여기를 보면 보타산하고 낙가산 두 개의 산이 섬이에요. 그리고 그게 영파 쪽에 있는데 저게 이제 유명해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무역 거점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로다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항로가 있는 쪽이에요. 배라고 하는 게 지금은 별 볼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좀 문제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난파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게 배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 때도 중국으로 유학 가거나 조선시대 사신들도 배 타고 절대 안 가요. 배 타고 절대 안 갑니다. 다 걸어서 가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연행록이라든지 안 그러면 열화일기 이런 거 보면 다 걸어서 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 타고 가는 게 낫지. 그걸 걸어서 육로로 말 타고 간들 안 걷고 말을 탄들 엉덩이 아장나겠다. 그냥 생각해. 그냥 생각해. 그냥 배 타고 이렇게 그냥 누워가지고 며칠 자는 게 안 낫겠나라고 싶지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그랬으니까. 최근까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배 타고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를 통해서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지고 가거나 말에 실어가는 거는 얼마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배에다가 대량 수송해가지고 그걸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베니스의 상인 같은 거죠. 난파되면 쪽박. 그다음에 그게 잘 돼서 돌아오면 대박.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입지에 보타라까산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산은 아니고 섬입니다. 섬. 섬. 섬 두 개예요. 그래서 보타산 섬, 낙가산 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관세음보살의 주처를 경전에 보면 섬으로 이해하는 데도 있고 독도처럼 섬 안에 산으로 이해하는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강화도 보문사가 섬으로 이해하는 구조고 그다음에 낙산사 홍련함처럼 앞쪽 바다, 뒤쪽 산 이렇게 이해하는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중국에는 저걸 섬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 기록에 의하면 섬은 아닌 것 같고 앞쪽 바다, 뒤쪽 산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전에는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는데 현장스님이 대당서역기나 자은전에서 써놓은 기록들을 보면 그거는 당신이 직접 갔다 카는데 뭐. 갔다 카는데 그게 섬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건 내륙이에요. 내륙. 그래서 그거는 바다가 보이는, 물이 보이는 어떤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 보타라까산인지는 잘 모르죠. 붙은 이름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마치 태백산처럼 태백산 신단수로 환웅이 내려왔다는 이야기 때문에 나중에 태백산 이름이 붙는 거니까, 저 태백산으로 내려온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은 건지 안 그러면 그게 시작점이 돼서 실제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갔던 건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그게 명확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지명이 있고 그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흘러내려간 건지 안 그러면 이야기가 먼저 있고 이야기 속의 지명이 나중에 일반 지명으로 붙는 건지 이것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몇 번 가봤는데 이게 예전에는 복 있는 사람만 가는 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갔어요. 보타라카산을. 왜냐하면 파도가 치면 못 가. 그래서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하고 가면 파도가 쳐서 일정은 성지술래 일정을 잡아놨는데 배가 안 떠. 뭔 생각하시면 되냐면 독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울릉도에서 독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파도가 높아서 배가 못 뛰어요. 끝이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제 리더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야 반나절 일정 날리고 또 기다리자. 이제 스님이 성지술래를 갔으면 기다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야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일정을 수정하자도 가능하잖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결정이다. 기다리자 했는데 반나절을 기다려도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는데요.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영업도 없고 한 번 더 영업이 없고 이게 성지술래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지. 차마 말은 대놓고 안 하지만 영업 진짜 더럽게 없네. 우리가 이런 스님을 모시고 왔구나. 그래서 이런 데 갈 때 굉장히 부담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돼. 무조건 배를 띄워야 돼. 무조건 배를 띄워야 돼.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쟤네들이 요즘은 중국에 가면 50킬로짜리 다리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50킬로짜리 다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원래 섬이니까 강화도처럼 다리를 완전히 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게 해놓고 거기서 쬐끔만 가면 돼. 쬐끔만 가면. 이해가 됩니까? 아마 중국의 성지 중에는 제일 많은 데가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입장료도 무진장 받거든. 엄청난 매출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섬인데 이 보타산이 메인이에요. 보타산이 메인이고 낙가산은 이제 누워있는 부처님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제사, 보부사, 해제사가 저 보타산의 3대 사찰이고 그다음에 이제 33미터짜리 관음상이 있어요. 해수관음. 바닷가로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저런 상을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김교학 선생님 상도 99미터 영산대불 이런 거는 100미터 150미터짜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그거 됐죠. 그리고 저런 상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낙산사 가면 해수관음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가면 자중님이 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저게 자색이 완연했는데 지금은 자색이 좀 죽었더라고요. 요즘 가본 바로는 죽었더라고요. 중국에는 대나무가 자죽 자주색 대나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청죽이고 우리는 의상대사 그 이야기에 의하면 청죽 푸른 대나무로 되어 있고 여기는 자죽 그래서 그림도 다릅니다. 수월관음도를 보면 중국 그림에서는 자주색 대나무가 세 그루 우리는 푸른색 대나무로 두 그루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자죽님이 있죠. 그런데 전에는 제가 자죽님을 봤을 때 굉장히 자색이 뚜렷하다 이랬는데 지금은 언뜻 보면 우죽이에요. 언뜻 보면 우죽. 그래서 아무튼 자죽님이 있고 그다음에 범음동이 있어요. 범음동이 이렇게 골짜기 같은 건데 여기 여기 조음동은 딱 어떻게 생겼냐면 조음동이 어떻게 생겼냐면 낙산사 홍련안 바로 밑에 거기가 진짜 딱 그 정도 규모고 그 정도로 생겼고 범음동은 그것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렇죠. 범음동의 특징이 거기서 파랑새가 나와요. 파랑새가. 그래서 제가 그 파랑새 또 전에 한 번 봤잖아. 파랑새 파랑새는 있다. 이래가지고 원래 그 기록에 보면 기록에 보면 그 파랑새는 앵무새라고 나오는데 앵무새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그 범음동에 파랑새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골짜기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가 신령스럽게 생겼습니다. 가보면 아 참 묘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 딱 들어. 그래서 그쪽에 파랑새 출현 장소고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붉은거 간호먼이에요. 붉은거 간호먼. 조음동 조음동 쪽에 있는 붉은거 간호먼인데 이 붉은거 간호먼이 제대로 만들어지면서 저는 이게 이제 관음성지가 완성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이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당손교체기 5대 19시대 때 완성이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관세음보살 어떻게 보면 최고 성지 중에 하나가 저 붉은거 간호먼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기가 바다의 요충지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가는 그런 데고 당연히 관세음보살이 바다랑 관련이 돼서 신앙되는 게 있습니다. 연등불이 초기에 그런 양상들이 있었고 그건 동남아시아에서 확인되고 동남아시아 쪽에는 연등불이 바다의 수호자로서 등장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자바섬의 보르부드루나 이런 데 보면 연등불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등불이 바다랑 관련된 어떠한 신앙적 속성을 가졌었는가 보다. 바다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서산 마의삼존불 태안 마의삼존불 서산 마의삼존불 아시죠? 어떻게 보면 백제권에서 가장 유명한 마의 불상 하면 서산 마의삼존불일 거야. 그런데 그런 불상들이 만들어지는 데가 뭐냐면 다 무역로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서쪽으로 해서 배를 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가거나 안 그러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그 마의 불을 보면서 이렇게 기원을 하는 거죠. 조금만 이번은 요번만 좀 잘 봐주시면 뭘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교통의 요충지에 전부 성지들은 만들어져요. 도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도랑이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조가 확 밀어주는 데거나 그러니까 성지는 다 똑같아요. 만들어지는 게 세 종류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종류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진짜 대단한 분이 나왔다거나 대단한 분이거나 안 그러면 이적이 거기서 발생했거나 그러면 거기가 성지가 돼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고 또 다른 성지가 교통의 요충지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죠.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 그리고 왕조랑 관련돼서 어떤 왕조가 후원하는 곳 북위 시대 때는 대동의 운강석굴 그 동네에 국가 주도로 석굴들이 개착이 되니까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도 나도 파야지 나도 파야지 나도 파야지 이러면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는 장안에다가 낙양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낙양이 운강석굴에 파기 시작하는 거고 장안에는 그 정도의 석굴을 팔 만한 그렇게 대규모로 팔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강석굴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성지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진다. 하나의 대단한 왕조들이 후원을 하거나 후원을 해서 아니 뭐 그럴 것 같잖아. 거기 임금들이 거기다 석굴을 조성했대.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이상 경제력이 되고 내가 관료야. 그러면 나도 저 자리 하나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인간이면.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관리가 잘 될 때는 일반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이제 왕조가 무너지거나 뭐 이러면 이제 일반 평민들도 가서 야 나도 하나 조금만 거 하나 새겨야겠다. 이러면서 밤에 와서 새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쫙 늘어나는 거지. 5만 불, 10만 불 이러면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통의 요충지는 이제 아무래도 지키기 위한 거죠. 지키기 위한 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탈아가 사는 게 교통의 요충지라고 보시면 돼요. 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여기서 아마 그 장소적인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장소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아무튼 홍련암, 낙산사 홍련암은 거의 비슷해요. 가보고 맞춘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그게 홍련암이 홍련암이 의상대사가 한 게 맞고 그다음에 그게 중국에서 뭔가 경험을 통해서 됐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여기는 연대가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 당나라 초기까지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의 요충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배 타고 다니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등대 역할을 하는 거죠. 신앙의 등대 신앙의 등대 그래서 이 붉은거 간호원과 관련돼서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양무제 때 저기에 보타원이라고 하는 그걸 만들었대. 절을 만들었대. 보타원이라고 하는 데를 그리고 그 보타원과 관련해서 거기에 불상을 모셨는데 이제 불상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위진남북조시대 때 만들었다는 거죠. 위진남북조시대 때 남조에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성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송 집안의 불조통기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게 42권인데 그러니까 송나라 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전전시간에 송나라 때는 총서 만드는 걸 하고 있었다. 저 책도 몇 권이냐면 54권이에요. 전체가 불조통기가 어떻게 보면 불교랑 관련된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 모으는 책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저 송나라 때 저런 거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나 저런 거 하라고 하면 되게 잘하는데 사실 저런 거 막 정리해가지고 이따시만 한 거 만들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잘하는데 태평광기가 그게 송나라 때 만들어진 책인데 그거 500권짜리라니까 그런 걸 막 만들어 500권짜리 책 만들려면 진짜 눈깔을 빤다.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된다. 아무리 취합해서 정리하고 이래도 있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이방을 필두로 해서 12명인가 편찬했을 거예요. 정부에서 구원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유행들이 있어요. 그 불초통기에 보면 일본 승려인 해악이라는 사람이 후량 때 여기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연도가 그러니까 이게 5대 식국 시절이구나. 이게 당나라가 900년대 초반에 끝나니까 이때 후량이 주전충 해가지고 당나라를 끝내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때 5대 산에 있는 관음상을 옮겨온 데 일본 승려가 그러니까 5대 산이 5대 산이 먼저 있었구나 라는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5대 산이 벌써 5대 산보다 빠르지는 않겠는데 그러니까 관음 성지로서 정립되는 게 라는 얘기예요. 제한적인 거에 물론 이 기록을 보면 이 기록을 보면 이게 양무제 때 벌써 보타원이라고 하는 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관음 성지 아니어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완성은 이쪽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완비되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김 지장 스님과 관련돼서 연차로서 이렇게 한 어떻게 보면 한 천여년 정도까지 쭉 이렇게 붙으면서 결국 완성됐구나.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 지장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구하산 화성사와 관련된 그 총체적인 스토리는 한 천 년에 걸쳐서 쭉 한 단계씩 붙어서 청나라 초쯤 아니면 명나라 말쯤 완성됐다. 풀세트가 완성됐다. 라는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고 여기도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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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다가 거기에 깎여 나가면서 하나의 전체를 구성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일본 승려가 오대산에서 관음상을 왜 오대산에서 관세음보사를 모셔왔대요. 문수보살상도 아니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대산이 먼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자리 틀을 잡고 있었고 신앙의 중심으로서 틀을 잡고 있었고 그것을 본따서 이렇게 아료들이 나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불교에 있어서도 한국불교에서도 평창 오대산이 제일 빨라요. 성산으로서 제일 빨라. 그래서 한국 지도를 보면 평창 오대산에서 문제 시작이 돼서 문수신앙이 나오는 거고 성산 산 전체가 성스러운 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문수가 제일 빨라. 오대산이 그리고 이게 영향을 줘서 이 옆에 연천 연천의 보계산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건 통일신라 말이에요. 이게 지장보살 보계산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 조금 위쪽으로 가가지고 어디 나오냐면 여기 금강산 금강산은 원간섭기 초에 나옵니다. 고려 중기지 원간섭기 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이 잘 되는 게 있으면 따라쟁이들이 그 근처에서 생겨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업하는 집안에서 사업하는 자식들이 나오기가 쉬워. 선생 집안에서 선생님 집안에서 선생님 나오기가 쉬워. 왜냐하면 계속 그걸 보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야 이게 왜 관세음보살이 뜬금없이 뜬금없이 오대산에서 왔다고 할까. 그거는 정통성을 이식시키려고 하는 어떤 신앙의 정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었겠나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쯤 돼야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게 오대산 얘기가 빠져있고 관음상을 어디서 어떻게 했어? 라고 했으면 그건 독립으로 완전히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땡기려고 한다는 게 기술 제휴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네가 100% 기술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삼성이 어디랑 기술 제휴를 하고 있어. 그러면 100% 기술은 쟤한테 없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 이게 되게 재밌어. 일본 사람이 관세음보살상을 모셔 가려고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배가 안 움직이더래. 그래서 붉은거 관음원이에요.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다. 이 멈췄다 기록이 우리나라에도 또 여러 번 있잖아요. 황진이 빤스 사건. 황진이 빤스 사건과 상원사 적곡지 사건. 그게 다 멈춘 기록이잖아요. 이야기는 다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냥 짧게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셔서 짧게만 그냥 잠깐만 얘기하면 황진이를 사랑한 상사병 걸려서 죽은 사람의 관이 황진이 집 앞을 지나갈 때 더 이상 멈춰서 움직이지 않았더니 황진이가 꼬쟁이를 벗어서 그 위에 덮어줬더니 그 냄새를 맡고 기겁을 하면서 움직였다더라. 시컵해서 그게 하나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빤스를 팔아입자. 중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안동 문누에 걸려 있었던 문 위에서 종치는 시간을 알려주는 종으로 쓰이고 있었던 원래는 절종이었는데 불교가 무너지면서 그 종을 세조 때 상원사, 평창 오대산 상원사로 옮길 때 그때 이제 안 옮겨져서 거기에 미련이 있는갑다. 이래서 그 젖꼭지, 유두, 해석하면 젖꼭지예요. 그 유두 하나를 띄워서 그 자리에 놨더니 뭐 옮겨졌더라. 그래서 안 움직인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안 움직였다. 일본으로는 갖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다 모신 게 붉은거 관음원이에요. 그래서 저기가 보타원인지 붉은거 관음원인지 이게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장 영엄하다라고 하는 관세음보살상이 저 붉은거 관음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본으로는 안 가. 일본은 그렇게 얘기해도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우리 반일 감정이 많은 나라니까 일본은 좀 떨어져서 안 가. 이렇게 아는 분만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아는데 문제는 그게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신라로 모셔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긍이라는 사람이 고려도경. 이 책이 남아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책이에요. 책은 있어요. 책은 있어. 근데 고려도경이거든. 그러니까 서긍이라는 사람이 사신으로 와서 고려의 사신으로 와서 풍속을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기록만 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그림도 그리는 사람이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야 대박이지. 그래서 원래는 요즘 책처럼 글 내용도 있고 거기에 그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왜냐하면 외국 문물이니까 설명만 해서는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친절하게 해줬는데 그 도가 없어졌어. 도 쪽은 없어지고 그림 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꾸 상상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사람이 그림을 놓고 원래 설명하는 책이었는데 그림이 빠지니까 이게 이건가? 저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서긍이 써놨는데 1123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늦지. 요거보다는 늦지. 근데 거기서 신라 상인이 오대산에 있는 불상을 모셔가려고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쪽이 뭐가 있냐면 통일신라 시대에는 저쪽이 신라하고 무영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장보고 다 알잖아요. 궁복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쪽과 관련해서 해상 이렇게 루트거든요. 그래서 뭐 저 산동반도 쪽에 법화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쪽에? 이제 신라원, 신라소 뭐 이래갖고 지금도 가보면 있어요. 적산 대신 이래갖고 크게 상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 장보고 기념관도 지어놓고 저도 예전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두 번 가고 싶지는 않더라. 볼 게 너무 없어. 새로 다 만들었는데 장보고 상도 굉장히 큰 걸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쪽하고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오대산에 있는 거를 빼서 그쪽으로 한번 옮기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보타라카산 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려고 했는데 넘어오려고 했는데 신라조로 넘어오려고 했는데 안 가? 이렇게 했잖아. 이거는 얘기가 좀 틀리지요. 일본으로 안 가려고 했으면 오케이가 되는데 왜 우리나라로 안 오려고 했을까?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조금 기분이 조금 나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신라 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봤어요. 이거는 이 시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배를 타고 오면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상인 예전에 장보고 때 그 근처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신라가 거기에 무역 거점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산동 쪽에 무역 거점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 그러한 차원에서 불교들이 이식되고 있었다. 오대산불교나 이런 것들이 이식되고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사실 그 구조를 짜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붉은 거 관음음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관음신앙이 지금은 현세적인 거를 도와주는 신앙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바다랑 많은 관련들이 있어요. 바다랑 많은 관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에 가보면 진짜 중국 모든 사찰은 구조가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데 중국도 사찰 구조가 똑같거든요. 맨 앞에 금강역사 둘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포대화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를 까고 배 까고 있는 포대화상 배 까고 거기서 배를 한번 이렇게 만져주고 참매배꼽이네 이러면서 딱 들어가면 옆에 뭐가 있냐면 사천왕이 있죠. 보통 사천왕이 있고 포대화상 뒤쪽에 누가 있냐면 위태천이 있습니다. 위태천이 누군지 잘 모르실 건데 동진보살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있냐면 어디 있냐면 신중단의 중앙에 금강절을 들고 있거나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짚고 있거나 이게 위태천이에요. 그러니까 신중단에 보면 신중도가 이렇게 두 개로 양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에는 제석천, 범천 이 투톱 체제로다가 문관복장으로 하고 있고 밑에 이제 무관들을 장군복장으로 다 하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 메인으로 이렇게 날개 달린 투구를 쓰고 있는 게 조익관 뭐 이런 건데 그런 걸 쓰고 있는 게 위태천 동진보살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양반이 여기 뒤쪽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이걸 넘어가면 여기 이제 대웅전 여기 종로고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웅전이 이렇게 나오면 이 옆에 신중란이 쭉 배치가 돼 있습니다. 중국절은 다 똑같아요. 신중란이 배치가 돼 있고 이 앞에 부처님을 한 분을 모셨든 세 분을 모셨든 다섯 분을 모셨든 뭐 모셨다고 치고 뒤쪽으로 가면 여기에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죠.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죠. 그래서 부처님 뒤쪽에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식의 구조는 오늘날 우리나라 절에도 있습니다. 마곡사라든지 선운사라든지 그리고 석굴암에 가시면 부처님 뒤쪽에 왜 11명 관음이 있는지도 사실은 같은 논리 구조예요. 같은 구조로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이제 강진무이사나 뭐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부처님 뒤에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는데 그 관세음보살을 33응신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항보도라 그래요. 자항보도 그래서 자비로서 중생들을 바다나 이런 데서 건네주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데서 건네주는 그러한 보살 그래서 보통은 서가지고 이렇게 감노병을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바다랑 연결된 어떠한 수신의 성격 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게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주처는 전부 다 물과 관련된 곳에 있습니다. 유명한 데는 전부 물과 관련된 곳에 있고 우리나라도 낙산사도 그렇고 그 다음 저 보문사 그 다음에 홍련함 다 마찬가지죠. 다 물 있는 쪽에 있고 그것도 큰 물이거나 바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큰 물이거나 바다 내륙에 있는 데도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티베트는 그걸 했잖아.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존자를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포탈라궁을 보탈아까산을 포탈라궁이거든요. 걔네 말로 포탈라궁이 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원래 포탈라궁 앞에 광장 지금은 광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는 연못이었죠. 연못이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성지에는 전부 물을 놓는 그리고 티베트에는 물이 그렇게 있을 만한 껀덕지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해발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연못을 파는 거죠. 그래서 관음 성지는 다 물하고 관련이 된다더라. 그래서 관세음보살에게 수신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물과 관련된 보호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상에서의 안전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처음부터 저 속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관세음보살에게 해상과 관련된 속성은 분명히 존재했고 그것은 나중에 해상용황이 관세음보살의 좌우보처가 남순동자 해상용황이거든요. 여기가 남순동자 해상용황이잖아요. 해상용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남순동자는 누구냐면 선재동자입니다. 그래서 남방을 순유하면서 선재동자가 관세음보살에게 법문을 듣기 때문에 53선지식 화음경 입법개품에서 나오는 거라서 저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 두 분을 해상용황은 누군지 잘 모르죠. 구체적이면 저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해상용황은 그냥 바다의 용황 이라는 뜻이니까 야 그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 한국 사람 이 왕은 똑같은 거잖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 그러면 인도에는 용황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화음경 저 뭐 법화경만 읽어봐요. 난타용황 발란타용황 무찜린다용황 해갖고 용황들이 8대용황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뚜렷하지 않죠. 뚜렷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초기에 있었던 건 아니구나. 결합되는구나. 그러니까 명확하게 뭔가를 설정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 부분이 점점점점 더 많이 발전했으면 이름이 또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신앙적으로 변화되는 건가? 그리고 원래 관세음보살은 33 응신 변화신이죠. 변화신 33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 다음에 32가지 같은 경우는 수능엄경 능엄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근원통장 능엄경에 이근원통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저렇게 변화신 중에서 어떻게 보면 바다랑 관련된 부분이 있느냐라고 찾아보면 실제로 별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붙은 붙은 구조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는 변화신 중심의 구조가 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바다랑 관련된 부분은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약간 좀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조라 그래가지고 바다신을 따로 모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용왕 용왕제 지내듯이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구조들도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완전히 그걸 통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보살들이 타고 다니는 동물을 보면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사자를 타고 지장보살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개를 타고 개는 제청 선청이라고 하는 흰 개고 흰 개고 타는지 같이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타고 다니기는 좀 그렇지. 타고 다니면 치질 걸린다. 개도 못할 일이지만 사람도 못할 일이야. 그거 이거 생각 잘해야 돼. 그런데 관세음보살은 기룡관음이라고 해서 용을 타죠. 자항보도나 이런 그림에서는 용을 타는 모습으로 중국에서는 나오지만 우리나라 그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꽃잎을 탑니다. 보드를 타죠. 보드를. 이게 파도타기를 한다고 그래서 보드를 타는데 중국은 또 용을 탄다고 실제로 이렇게 부조된 것들이나 안 그러면 관세음보살 조각을 보면 용 타는 모습으로 많이 나옵니다. 용 타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이런 차이점들이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명칭과 관련해서 잠깐만 얘기해 드리면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다 통할 수 있는 얘기고 관세자재라는 것도 있고 성관음이라는 것도 있고 축약해서 관음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호환해서 쓰이는 거고 원래 관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었고 구반화주의 명법연화경에 관세음보살 복무품을 이렇게 번역할 때 원래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개송이 나와요. 시, 시. 시로 축약하는 인도문화가 있는데 그 시에서는 글자가 축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음이라고 안 쓰고 관음이라고 축약했었어. 그게 이제 나중에 유행하게 되면서 짧은 게 간략하니까 그게 유행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관음 관세음보다 관음이 더 많이 쓰이는 경우들도 있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관음전 뭐 이렇게 하니까 아예 그냥 간판 이름이 관세음전이라고 써 있는 데는 없고 관음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름이 축약된 게 대표명칭이 됐어요? 지금도 말을 축약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죠. 하지만 그게 대표명칭까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이 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세음보살 이야기까지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당나라 말 당나라 말의 이야기 그리고 불교가 이제 약간씩 기울면서 유교들이 살살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불교 거의 다 끝났어요. 중국 불교 거의 다 끝났어. 송나라 가면 벌써 매가리가 없어져. 재밌는 거 이제 끝났어요. 그전까지 너무 할 게 많다. 이렇게 해서 미치겠던 시절도 끝났고 앞으로는 너무 할 게 없는 또 시절이 옵니다. 불교 뭐 하고 있었나 이런 시절이 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논불굴표라고 아주 재밌는 거 있어요. 법문사 중국에 만약에 부채임 사리가 한과가 있다면 그 법문사 사리가 진짜다. 그 법문사 사리를 불에다가 던지거나 바다에 버려라 라고 했었다가 기지개 욕먹고 죽을 뻔한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이 중국 당나라가 송나라에 걸쳐서 최고 문장가였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